리버스 공격으로 득점 성공했습니다. 리버스 공격으로 득점 성공했습니다. 지금 당점은 6시죠. 6시 당점에서 두껍게 맞춰도 내공이 짧아지지 않고 길게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아이템이 되죠. 출발이 너무 좋았던 김인건 선수인데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10점 이후에 저조했고요. 다시 한번 난구인데. 자 이거 들어갑니다. 와 지금 공은 1점째 친공보다 더 어려운 공이었죠 사실상. 이야 이 난구를 또 풀어줍니다. 결국 1점 차까지 점수를 좁힙니다. 그리고 지금 담공이 일단 뒤돌리기로 연결이 됐습니다. 이목 좋고 붙어있는 공을 그 먼 길을 돌아와서 기어코 맞춰내네요. 일단 키스 확실하게 빼야죠. 자 뒤돌리기 키스 처리. 네 잘 쳤어요. 네 결국 동점이 됐습니다. 지금처럼 빠져나가는 것. 그대로 12대 12. 횡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 천천히 코너를. 와 여기를. 공략하네요. 네 좋습니다. 김경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. 짧은 각을 만들어냈습니다. 정교한 플레이어. 자 마무리를 노립니다. 뱅크샷. 들어가면 마무리죠. 네 자 이렇게 김경호 선수가 2세트를 따냈습니다. 김경호 선수는 장타는 없었는데 꾸준하게 점수를 잘 만들었습니다. 네 김인곤 선수를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세트를 가져갔습니다. 네 김인곤 선수가 2이닝 10점까지 왔을 때 좀 빨리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. 네 그런 분위기였죠. 참 알 수 없는 게 단구 경기예요. 네 하지만 끝까지 집중했던 김경호 선수가